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성훈 지은 팀은 몇 센티를 남길 것인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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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담 cgv에 계시는 혹시 방송팀에 연락해서 여기 3층 m큐브에 좋은 볼거리 있다고 방송 좀 부탁드리면서 와 이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딴 말 하지마 나중에 딴 말 하지마요 아니 너무 짧게 남기니까 다 자 보통 이런거에 이런거 하지 않나요? 준비하시고 연애 프로그램에서만 해보던 거를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네 두 분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시작 넷 다섯 여섯 그냥 봐도 1cm 넘었습니다 그냥 봐도 이제 3cm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자는 박신훈 임대윤 커플 축하해 아니 저는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어차피 드라마에서 한번 했잖아요 아니 뭘 해요 앞에 있는 주어를 좀 붙이시라니까요 말을 할 때 주어를 줘 뭘 자꾸 해요 하긴 뽀뽀를 뽀뽀를 키스신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